앞에서도 여러 번 했으니까 a b 는 pi-c 고 b c 는 pi-a 고 c 는 pi-b 라서 sin pi-c 는 sinc 랑 같습니다. 그래서 sinc 대 sin a 대 sin b 가 5 대 4 대 7 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small c 랑 small a 랑 small b 랑 같다 라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a 가 비례 상수를 써서 4k 되고 b 가 비례 상수 써서 7k 되고 c 가 비례 상수 써서 5k 될 건데 이거 대입하면 k 다 약분 되고 없어질 거 아니야 숫자만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a 랑 c 랑 곱해서 4 곱하기 5 20 a 제곱 b 제곱 c 제곱 1 2 4 2 3 3 4 으 감사합니다.